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틀넬 매거진 굿데이 첫 소식입니다. 기독자의 통일당이 일일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꼼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코로나19의 확산 책임을 교회에 전가하고 있다는 건데요. 기독당은 다른 다중이용시설들과의 형평성에 맞지 않는 부당한 겁박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보도에 변현중 기자입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은 일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정부와 일부 지자체가 코로나19의 확산 책임을 기독교로 돌리는 정치적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문수 기독자유통일당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은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지게 된 것은 네 차례에 중국 봉쇄 의견을 무시했던 현 정부 탓이라고 규탄했습니다. 이어 교회를 희생양 삼아 자신들의 늑장 대응을 모면하고 있다면서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비해 교회만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자신들의 늑장 대응과 무능을 모면하기 위해서 한국교회를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모습에 대해서 한국교회는 분노하지 않을 수 없을 35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서울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대형 백화점, 쇼핑센터, 음식점, 클럽, 학원 등 시설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면서도 교회에 대해서는 매우 집요하게 공격하며 종교 탄압을 자영하고 있습니다. 기독당은 이어진 성명에서도 코로나19의 확산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항 비례대표 후보는 코로나19는 중국산 폐렴이라면서 정부가 수입한 코로나19를 신천지가 배급하고 책임은 한국 기독교가 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중국인의 입국을 막은 국가들은 확진자가 적은 것을 볼 수 있다면서 대응이 성공적이라는 것은 정부의 자화자찬이라고 지적했습니다. 1월 20일경에 대만, 한국이 첫 확진자가 나왔을 때 대만은 2월 7일 즉각 중국인 입국 금지를 시켰고 한국은 대문을 지금까지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 결과 대만은 사망이 2명인데 우리나라는 158명입니다. 확진자도 대만은 298명인데 우리나라는 9,661명입니다. 누가 방역을 잘했을까요?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예배를 일반 집회로 폄하하지 말라는 의견도 제기됐습니다. 송혜정 비례대표 후보는 예배는 어떤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모이는 일반 집회가 아닌 기독교인들에게는 순교의 신앙으로 지켜온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예배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탄압하고 기독교 신앙을 박해했던 수많은 국가 권력 앞에서 교회는 담담하게 순교의 길을 선택했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한 코로나19 확진 환자 만여 명 중 정통교회를 통해 발생한 감염자의 수는 144명으로 전체의 1.5%가량 기독당이 교회를 감염의 온상으로 삼아 예배를 방해하는 지자체 장들을 고발할 것이라고 밝힌 가운데 교회 예배에 대한 어떤 시책들이 내려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채널 뉴스 변현준입니다. 교계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와 서울시는 교회만을 표적삼아 과도한 공권력을 남용하는 행위나 예배를 방해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계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명목으로 정부가 과도한 공권력으로 교회를 탄압하고 종교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불법한 일들이 자유대한민국에서 버젓이 행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계청은 이어 서울시와 정부에서 교회를 사찰하고 행정명령을 내리며 예배를 못하게 하는 것은 분명한 예배 방해라면서 이러한 초법적 행위에는 절대적으로 한가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가 오는 5일 종료주일 예배와 6일부터 진행되는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드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영훈 여의도순복음교회의 위임 목사는 학교의 계약이 온라인으로 대처되는 등 코로나19 사태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종료주일 예배와 새벽기도회를 온라인 생중계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이 시작된 3월 초부터 6주째 온라인 예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 세상에는 다양한 선이 존재합니다. 사상과 이념, 철학과 종교, 상식과 개성, 성별과 인종이 보이지 않는 선을 만들곤 하는데요. 이 시간은 그런 모든 선을 넘어보려고 합니다. 때론 가볍게 또 깊이 생각해볼 문제들을 다양한 시각에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이 길을 안내해줄 조홍영 기자가 스튜디오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십니까. 선을 넘는 기자, 선넘기. 첫 시간 어떤 내용으로 준비를 하셨나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생긴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데요. 이로 인해서 생긴 흥미로운 현상들이나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아이디어가 실행에 옮겨지기도 했던 일들을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세계적으로 큰 어려움이 일어난 상황을 개인적으로나 기업 브랜드 면으로나 이것을 어느 정도 유머러스하게 풀어내려고 하는 사례들도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들이 밖으로 잘 나오지 않고 지난 두세 달간 집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니까 만들어진 그런 새로운 문화가 세계인들에게도 신선한 이슈가 되고 있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사회적 거리 두기 캠페인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볼까요? 여러 글로벌 기업들이나 유명 아티스트들이 각자의 브랜드나 잘 알려진 영화 포스터를 재미있게 변형을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문화를 알리는 데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사진을 같이 좀 보시면요. 이렇게 독일 유명 자동차 업체에서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한 줄로 엮여있던 원을 따로 빼냈다든가 왼쪽 위에 그림이죠. 네. 유명 패스트푸드 업체에서도 이어져 있는 M자를 반으로 갈라놨다든지 하는 그런 식으로 표현한 사례들도 있고요. 또 보시듯이 영화 기생충이나 조커, 어벤져스 포스터 안에 있어야 될 인물들이 다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호주의 디지털 아티스트 보스로직이 영화 포스터를 통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 메시지를 나타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집에 콕 들어박혀 있다는 의미의 직콕 문화가 우리 사회에서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집안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이 이슈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이렇게 혹시라도 같이 보시면 달고나 커피 만들기가 요즘 참 인기인데요. 그러니까요. 쉽지 않죠. 네. 쉽지 않고 만드는 방법이 수저로 몇백 번이고 이렇게 저어서 걸쭉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이제 별로 어렵진 않지만 계속 단순 노동만을 반복하면서 집에 있는 시간이 또 길어지고 여유가 있으니까 또 시간이 또 생각보다 오래 걸리는 그런 음식들이나 마실 것들을 만드는 걸 따라해보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직접 해보신 건가 봐요. 네. 그 영상에 나왔던 게 제가 직접 만들어본 영상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헬스장 운영이 또 여러 가지로 중단이 되면서 집에서 운동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집에서 좀 헬스 트레이닝 운동을 활발하게 좀 해본다든가 유튜브 영상을 같이 틀리면서 운동을 같이 하는 홈 트레이닝이 좀 현재 열풍이기도 합니다. 네. 특별히 이제 교회에서도 사회적 거리 두기 운동에 따라서 그 예배를 온라인으로 대체해야 된다는 그런 주장과 반대로 예배는 반드시 교회에서 진행돼야 한다라는 의견들이 이렇게 나눠져 있어서 참 교회로서도 고민이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주목할 만한 아이디어로 예배를 드리는 방법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떻게 보면 좀 새로운 문화가 또 형성이 됐는데 그럼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새로운 아이디어라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교회에서 이렇게 낸 아이디어를 보면은 사진을 함께 보시면요. 미국에서 현재 시작된 예배 방법으로 바로 드라이브인 워십이라고 하는 주차장 예배가 진행돼서 화제입니다. 미국 워싱턴주의 그로브 교회에서는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에서 아이디어를 따와서 비슷한 방식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있는데요. 미국도 현재 단체 모임 금지령이 내려진 가운데 사회적 거리 두기도 지키면서 예배도 참석할 수 있는 방법이 그렇게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건물 옥상에서 목사님의 설교와 성가대의 찬양이 진행이 되고요. 그것을 이제 교회 앞 주차장에서 성도들이 차에 탄 채로 라디오 주파수를 교회와 함께 맞춰서 옥상에서 진행되는 예배를 함께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세계적으로도 퍼지게 됐을 뿐 아니라 우리나라에서도 몇몇 교회에서 실제로 주차장 예배를 진행한 교회들이 좀 있는데요. 서울시티교회와 논산교회, 시운성 감리교회 등 여러 곳이 있는데 미국 교회처럼 예배가 진행되는 곳을 이제 마주보고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서 예배를 드린다든지 아니면 실시간 유튜브 중계를 통해서 예배 참석하는 방법도 있고요. 이것은 또 온라인 예배랑 어차피 똑같은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는데 교회 앞에서 그래도 함께 모인다라는 것에 의미를 둔 것 같아요. 그게 차량으로 모여서요. 그래서 기도와 찬양 시간에는 창문을 내리거나 썬루프를 이렇게 열어서 함께 손을 들고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들도 이렇게 사진으로도 다 볼 수가 있더라고요. 그야말로 이제 예배당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좀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 앞에서도 잠시 좀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국계 목회자들도 지금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은 의견들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좀 많은 의견들이 좀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종교신문 크리스천투데이에서 실린 강변교의 김명혁 원로 목사의 칼럼에서는 현장 예배 중단에 대해서 나라의 심각한 재난이 일어나면 오히려 우리가 회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려야 마땅하다라고 밝힌 바가 있는데요. 믿음을 내려놓고 의학적인 관점으로만 너무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다고 지적을 하면서 좀 부정적인 시각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충신교회 박중순 원로 목사도 인터뷰를 통해서 참 어쩔 수 없는 조치였지만 훗날에 자랑스러운 역사나 그런 위대한 결단이었다고 기록되지는 못할 것 같다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하지만 한국 기독교 교회 협의회 같은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에 관련해서 더 이것에 집중을 해서 신앙적 성찰학이라는 캠페인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교회 주일 예배도 잠시 중단할 수 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 어디서라도 진실하게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밝혔고요. 대한민국 교회 통합 김태영 총회장은 주일 설교 메시지를 통해서 예배를 절대 중단해서는 안 되지만 이런 전염병 시국에서는 예배 형태는 바꿀 수도 있다라고 전하기도 했고요. 그러면서 교회는 방역당국의 지침에 잘 협조해야 되고 정부 또한 교회를 대립의 대상으로만 보지 말고 협력으로 손잡아 같이 나아가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부활절을 계기로 예배당 예배를 제기하는 교회도 좀 많아질 텐데 지금의 이런 상황들이 교회 안에서의 또 다른 갈등이 생기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한국교회는 사실 방역당국의 지침을 솔직히 다른 어느 곳보다도 더 철저히 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완벽할 수는 없었지만 지난주 예방 지침을 어긴 교회가 전체 교회의 1%도 훨씬 못 미치는 비율로 나타났는데요. 실제로 교회 내 코로나 감염자 비율도 역시 전체의 1.5% 정도밖에 되지 않을 만큼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럼에도 교회만을 타겟으로 잡고 제한을 강제한다면 이것 또한 별로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겠죠. 분명 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한 다른 장소들이 있을 텐데 교회만 계속 주시하고 있다면 오히려 다른 곳에서의 위험은 예방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도 좀 있습니다. 다만 교회로서도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의 성도들이 좀 더 마음을 다해서 형식적이지 않고 의미 있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교회 차원에서도 그렇게 성도들이 강조하고 그렇게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좀 중요하겠습니다. 교회가 무조건 사회적 분위기에 맞서서 그렇게 싸우려고만 하는 것을 이제 좀 내려놓고요. 좋은 신앙인의 모습들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요즘 날씨가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특히 올해 개화 시기가 옛년에 비해서 일주일 이상 빨라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지 정말 많은 분들이 꽃을 좀 보러 가고 싶고 그러다 보니까 상충객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될 점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좀 있을까요? 말씀하셨듯이 지금 봄이 성큼 이렇게 다가왔는데요. 사진처럼 저렇게 실제로 꽃이 이렇게 만발을 했습니다. 올해 사진인 거죠? 네, 올해 사진입니다. 벌써 이렇게 만개를 했군요. 빈 거리가 다시 활기를 되찾기도 좀 했지만 감염이 크게 확산될 수 있다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이번에 여의도 벚꽃축제를 결국 취소를 하고 그쪽 길목을 오는 11일까지 모두 폐쇄 조치를 했고요. 잠실 석춘호수도 오는 12일까지 일시 폐쇄 조치를 해서 아직 현 상황에 대해서 안심하기는 절대 이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무조건 모든 것을 다 막을 수는 없는 일인데 나들이를 나가시는 분들은 한길로 나란히 거리를 두고 걷기 같은 지침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참고하셔서 나들이를 나가셔야 되겠고요. 이렇게 철저한 주의가 당부되지만 또 한편으로 답답하고 지쳐있던 마음을 좀 맑은 날씨 속에서 가벼운, 너무 하드하지 않은 가벼운 나들이로 풀면서 조금이나마 힘을 얻는 국민들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가 또 이렇게 계절이 지나고 또 새롭게 봄이 오는 것처럼 정말 이 어려움도 좀 새로운 계절이 오는 것처럼 거치기를 우리가 좀 바라겠습니다. 네, 조은경 기자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사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어수선한 때지만 기도와 묵상으로 이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다음 주면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이 기간만이라도 우리가 환경을 생각해보는 기회를 가져보면 어떨까요? 기독교 환경교육센터에서 탄소 금식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을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유미호 센터장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 공장도 멈춰 있고요. 사람들의 움직임도 일시 중단된 상태인데 그러다 보니까 역설적이게도 환경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보고도 있네요. 네, 슬프면서도 기쁜 일이긴 한데요. 강제적으로 우리가 쉬다 보니까 자연이 오히려 살아나는 그런 역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기후 위기로 인해서 지구의 미래에 우리의 미래에 희망이 없다 생각을 했는데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강제적으로 쉬는데 자연이 살아나오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 실천함으로써 오히려 하나님의 허락하신 이 세상을 보존하는 일이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희망을 보는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안타까운 건 이 코로나19가 진정되었을 때 과연 사람들이 지금처럼 그런 쉼을 자신도 쉬지만 자연도 쉴 수 있는 그런 거리두기를 계속해 갈 것이냐라고 하는 게 관건인 것 같긴 합니다. 그렇군요. 먼저 사순절 동안 여러 교회가 동참을 해서 진행을 하기로 계획을 했던 탄소금식 캠페인이 코로나19 영향으로 대폭 축소됐다고 하던데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전해 주시죠. 대폭이라고 하기에는 제가 정확히 다 파악은 하지 못했습니다. 올해 특별히 사순절을 보낼 때에는 기후 위기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탄소금식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달 전, 제 수요일 한 달 전부터 해서 탄소금식할 수 있는 콘텐츠를 만들어서 보급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진행을 해왔어요. 한 120곳 정도가 신청을 해서 교우들과 나누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 일부만 확인을 했는데 오히려 고요하게 오히려 예수님의 고난과 피즈물의 고통을 함께 경건하게 묵상하면서 지키고 있는 이들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이지를 못하니까 아무래도 더 심도 있게 이야기 나누는 시간들을 갖지 못하는데 그래서 저희 산림에서는 고난주간만이라도 원래 제기했던 탄소금식의 내용들을 매일매일의 실천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버전을 두 가지 만들어서 다시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탄소금식에 대한 얘기를 잠시 뒤에 좀 더 본격적으로 해보고요. 저희가 센터장님을 소개할 때 기독교 환경교육센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기관이 어떤 곳인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갖고 있는 비전은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목적인데요. 모두가 골고루 풍성한 삶을 살기까지 교육하는 것이 저희의 비전입니다. 생명을 주고 또 풍성하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을 저희가 기억하는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교육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절기에 맞춰서 신앙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컨텐츠들을 제공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회용 플라스틱에서 자유로운 것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이 창조를 즐김으로써 우리의 생태 영성, 생태 감수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계절의 말걸기 워크샵을 하면서 우리 도시에도 하나님의 정원을 읽는 일들 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고요. 또 조만간 어느 학교 한 곳과 올해 환경산림 나눔 발전소, 태양광 발전소도 짓는 일을 하게 될 텐데요. 절약한 것들을 통해서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햇빛이라든가 바람이라든가 하는 것들로 에너지를 발전해서 나누는 실천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 지도자를 양성하고 실제 교육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교육하고 훈련을 하는 것인데요. 작년에 환경선교사를 한 50여 명 교육한 일들이 있고요. 또 우리가 교육을 할 때 일방적인 전달을 하는 것은 교육 효과가 높지 않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질문하고 그에 대한 답을 찾아서 그것을 지킬 수 있게끔 하는 지구 돌봄 서클 프로세스 프로그램도 진행을 하게 됩니다. 생태 리더십을 갖춘 그리스도인들을 세우기 위해서 리더십 아카데미도 열고 있고요. 올해 한 60강 정도의 강좌들을 계획해 놓고 있는데요. 찾아가는 강좌로 엽니다. 신청을 해오시면 저희가 직접 가서 개설을 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교회 필요에 따라 요청을 해오시면 소그룹 워크샵으로 질문을 함께 만들어가면서 답을 찾아가며 실천을 세워서 이행해 갈 수 있도록 돕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역을 저희가 같이 들어봤고요. 그런가 하면 앞서서 사순절과 탄소금식에 대한 저희가 이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연관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주신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게 되면 저절로 우리 스스로가 절제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되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금식하는 전통이 있었죠. 그런데 금식한다고 하면 참을 수 없는 분들이 있어서 기피하려고 하는 분들 계실 텐데 사실 이 시대에는 생태위기 시대에는 먹는 거 금식하는 거로만 힘들고요. 앞으로 지구에게 희망이 8년밖에 기회가 8년밖에 안 주어져 있다고 하는 이야기들도 들리기 때문에 우리 일상에서 탄소를 배출하는 에너지, 먹거리, 쓰레기 배출, 물, 물 마시는 거, 물을 사용하는 이 모든 일상의 전반에 있어서 탄소 배출하는 것을 줄이기 위한 실천을 해야 하는 것이 맞다 생각해서 올해 제 수요일로부터 시작해서 40일간 실천할 수 있는 내용을 말씀과 함께 묵상하며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걸 제안했고요. 힘겨워할 이들이 있을 것 같아서 주 단위로 실천할 수 있는 주제를 또 제시했습니다. 이런 탄소금식이 갖는 의미라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살면서 지구에게 고통을 줬던 것을 고백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요. 또 예수의 고난과 더불어 지금의 피조물의 고통을 묵상하는 것 그리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해야 할 바를 찾아서 거룩한 습관으로 우리 몸에 배게 하는 것이 바로 이런 탄소금식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이제 7가지를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좀 어떤 행동들이 있을까요? 네, 코로나로 인해서 버전이 둘로 생겼는데요. 고난주간에 나온 것이 버전이 2개입니다. 우선 하나를 든다면 주간 캠페인으로 진행했던 거로 든다면 주일 날에는 아무것도 사지 않는 소비금식이겠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식을 하고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고기금식, 아니 전기, 아니 고기금식 이거 끊어도 다시 되겠습니까? 네, 그대로 그냥 말씀하시면 월요일에는 일회용 플라스틱 금식을 하고 수요일에는 고기금식을 하고 목요일에는 전등을 끄고 기도에 불을 켜고요. 금요일은 종이금식을 하면서 토요일에는 이 모든 실천을 거룩한 습관으로 몸에 배게 하는 것을 하는 게 하나 버전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일요일에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하기 위한 실천 피조물이 신음하는 거 하나님의 자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하는 실천을 하고 월요일에는 고기 없는 월요일 캠페인이 전세계적으로 지켜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채소를 먹으면서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묵상하는 월요일이 되게끔 하는 것과 수요일에는 자동차로부터 좀 자유해서 걷거나 자전거를 타는 것 그리고 수요일에는 버려지는 물을 모아서 재활용하거나 목요일은 나무를 생각하면서 화분 하나를 키우는 일을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창조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끔 하는 것 금요일은 쓰레기를 줄이는 것을 남은 것이 없게 하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실천하는 것들이 이렇게 일주일간 실천하는 것들로 카드뉴스와 함께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고기 금식을 좀 결단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함을 정말 강조하시는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훌륭한 이론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함이 없다면 그 가치는 인정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야기를 해두신 것들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실천들을 꼭 기억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독교 환경교육센터 유미호 센터장과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독자유통일당의 기자회견을 열고 기독교를 탄압하려는 정부의 정치적 봄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지난달 31일 성명서를 통해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예배 방해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종려주일 예배와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드릴 거라고 밝혔습니다 4.15 총선의 공식적인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선거 전날인 14일까지 이어집니다 옹진군수가 교회의 자발적 협조를 위해 옹진군 내 각 교회로 배는 편지와 선물로 보낸 채운계가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지죠 존중과 배려가 있는 일이 결국은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시체력 매거진 굿데이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